스타 뮤직비디오 촬영자입니다 지금 거의 자다 일어나서 찍게 됐는데 저는 약간 조금 부었을 때 제 얼굴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지금 마음에 듭니다 근데 지금 약간 비몽사몽이라 탐구가 나갔을 때 제 말투를 듣고 깜짝 놀랄 것 같긴 한데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가 나갔다 네 넘어갈게요 아우 좋다 네 현진 찍고 봤고요 오케이 컷 홍대 루어마 이엘 rak 감사합니다.